뱀띠분들은 이런 거 잘 안 믿으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집이 세고 내주심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영차남이 준비한 이번 영상은 신축년 뱀띠 총혼 읽어드리겠습니다. 뱀띠분들은 영리하시죠. 영리하시고 성향 같은 게 이렇게 조금 자기중심적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고집도 세기시기 때문에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시는 대로 흘러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뱀띠 21살 신사생이요. 올해는 운이 괜찮아요. 나쁘진 않고 시험 운이 좋아요. 내가 기술직 이런 거 계시면 그런 쪽으로 시험을 보셔도 합격 가능성이 좀 높고 대신에 삼재풀이는 앞으로의 군연이 편하려고 푸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좀 21살 신사생 뱀띠들이 있다면 삼재풀이는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33세 기사생. 기사생도 제가 볼 때는 올해 문서 운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결혼 운 그리고 문서적인 거나 뭐든 다 괜찮아요. 기사생들도 탈 잡을 건 없다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무사무탈하게 승승장구 할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보시고 45살 정사생. 정사생 분들 작년에 엄청 힘드셨죠. 인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관제 끼지도 않을 건데 껴서 벌금 내신 분도 계실 거고 조금 많이 안 주셨을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조금 많으셨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올해는 정사생 분들이 괜찮아요. 하나씩 하나씩 관제도 하나씩 풀려가고 그리고 얽히고 설켰던 서류 같은 거 있죠. 문서 같은 걸로 인해서 내가 조금 피해를 보고 했던 그 문서 운도 좀 하나하나씩 풀려져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아마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삼재라고 해도 굳이 제가 볼 때는 올해는 그냥 평삼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7세 을사생. 을사생 분들. 쉽게 을사생 분들 올해 57세면 행운이 많은 해죠. 쉽게. 여기저기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투자를 해주고 싶다. 투자를 뭐를 해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을사생 분들. 제가 볼 때는 모든 분야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을사생 분들 화이팅 하시고 좋은 일 많으실 겁니다. 자, 개사생 69개사생 분들. 아우스의 날삼재죠. 아마 연세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안 믿는 분들도 삼재는 아, 나 삼재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삼재의 날삼재의 아우스 이분들. 작년에는 사업 부진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조금 주춤하고 완전 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갈듯 말듯 했었던 운이라고 보여요. 올해는 사업으로는 괜찮아요. 사업으로는 차차 상반기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열리다가 하반기에 가서는 뭐래도 좀 건수가 조금 문석아래도 큰 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 뱀띠분들, 아우스 개사생 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올해 자칫 잘못하면 작년에 받았던 스트레스로 인해서 올해 머리 쪽, 혈관 이쪽으로 조금 올 수 있으니까 좀 챙기시고 허리, 그리고 다리 이런 데 무릎,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다리 저림 이런 게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관 쪽으로 조금 오메가3도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뱀띠 총운 제가 읽어드렸어요. 뱀띠분들 대체적으로 운은 괜찮으시나 개중에 건강 챙기시라는 분들은 건강을 챙기시는 게 좋고 스트레스 좀 받으시지 마시고요. 하나하나씩 풀려나가는 해라고 생각하시고 힘내시고요. 그리고 올해 신축년에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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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